러브 크래프트 러브 서바이버 이거 뱀서 나오고 나서 나온건가 그툴루 서바이버 뱀서가 확실히 대박은 대박이었구나 비슷한 게임들 진짜 개빨리 나오네 아 레벨업 한거였어? 맞은줄 맞았네 맞기도 했고 레벨업도 했네 아니 근데 일단 일단 크툴루 넣고 보는구나 아니 그놈의 크툴루는 없는 장르가 뭐야 일단 크툴루를 넣어라 알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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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으면 터지네요 우시레이드 에이스가 2배입니다 아 살려주세요 샤픈 어먼 데미지 한번 나왔던건 저렇게 강조 표시되나봐요 아이 올 리스필드 주어진지 2분이 지나면 재생됩니다 하이로메이지 호당 3데미지에 불태움 분리 데미지와 넉백 증가 미리 유틸이야 유틸은 필요없어 더 강한팀 더 큰 샷컷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땐 더 큰 힘으로 해결이 된다 미신친구 흥분은 귀신친구가 있어 알려줘 흥분은 적이 폭발합니다 이속 증가 어? 엘리트다 네 살려주셈 엘리트 피 엄청 많네요 딴딴딴딴딴딴 아니 실망 상자 상자 왜 이렇게 재미없게 감 딴따따딴딴딴딴 놀려고 밴수하는건데 딴따딴딴딴 딴따딴 딴 딴 아이어레이트 감소 빅샷 빅샷 센터이오 센터이오 서바이벌 배 장갑할 때 낳은거야? 에비머신건 근데 이 게임도 괜찮긴 한데 뱀파이어 서바버랑 느낌이 다르네요 뱀파이어 서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네 뱀파이어 서랑 비슷한 부분은 시간제한인 시간제한이 있다는 거랑 샘프스러워 일일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비슷하고 나머지는 많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저거 에비웨폰 루이 낫을 소환합니다 뱀파이어 아 아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십시오 블릿 데미지 블릿 사이즈 하이어레이트 맥스 HP 그곳에 연사 역백감소 헐 파워 파워빌드 파워가 시너지 더 많을 듯 인싱크 인싱크 서먼 데미지 서먼어택 스피드 이건 치킨없나 뱀파이어 뱀서랑 생긴거는 비슷하지만 뱀서랑 많이 다른 게임이네 뱀팩 용기 뒤에서도 나갑니다 동이 뒤에서도 나갑니다 ㅠㅠ 엉덩이에서 통화를 나가냐 오무탄 한번 튕깁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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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반대네 오이씨 다녀오쇼 에너지틱 벤즈 서먼어택 피대젠가 친구는 유령친구가 있어요 엔지풀 고스트 서먼 데미스 고스트 고스트 마지막 업그레이드 으아... 살려줘요. 지들어. 시끄러워 아니 왜? 소리가 25번씩 돼 뭐 어느 드라이브야 이거 매직대거가 하나 더 아니요 데모 버전 같은 거라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이바인 블레싱 홀리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대장전과 이동 속도 공성 퍼서 소면 33% 압률로 암호를 소비하지 않음 분리 데미지 증가 피어싱 증가 아니 마운드에 피어싱이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인가 마운드에 피어싱이면 흰깁니까 뚫립니까 아이텔리티 다이어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파이 퀄리티 다이언트 캐릭터 사이즈 증가 이동 속도 감소 세력 증가 딘텐도 역이에요 디바인 레이스는? 디바인 뭐야 또 어택 스피드 파이어레이트 그냥 탄 데미지 없냐 끝 님의 살아남음 끝 님의 살아남음 네 뭐지? 아